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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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얼마전에 올렸던 반지하에요. 반지하 전세 6500인데요. 다른건 아니고 혹시나 LH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LH 전세자금 대출도 허락을 맡았거든요. 당연히 일반 전세자금 대출도 되고 LH 대출도 승낙을 맡았기 때문에 LH 구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들면 연락을 주세요. 넓이도 굉장히 큽니다. 저렇게가 2m 80이구요. 분리된 문에서 창문까지가 3m 50에서 60 사이예요. 3m 50. 방도 굉장히 크고 반지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턱이 좀 있어서 키가 한 190 이상 80 이상 이러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거는 같아요. 위치는 신대방역하고 신림 4동이에요. 신대방역에서 800m 정도 그정도 됩니다. 관리비는 7만원에 전기가스 별도구요. 방은 비어있으니까 이산은 빠를수록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반지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방이 가격대비해서 좋은데 아직 남아 있어서 주인한테 내가 혹시 LH 요즘 찾는 분들 많은데 LH 전세자금 대출도 되냐 했더니 한번 주신다고 하니까요. LH 찾는 분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넓이도 영상으로 봐도 책상하고 옷장 놓고도 공개로 남고 분리형이고 신축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격대비해서 괜찮습니다.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될거라고 생각합니다.